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고소의 폐수 유출에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지었다는 영주 때문에 녹조 현상이 생기는 등 낙동강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고려 때 만들어져 일제강점기에 크게 훼손된 경주읍성이 차츰 복원되고 있습니다. 신라 유적에 가려졌던 고려시대 유적이 관광자원으로 거듭낼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3월 23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우리 지역 오늘 아침은 날이 다소 쌀쌀한데요. 낮부터는 조금씩 풀린다고 하죠? 네, 낮부터 기온이 조금씩 오르면서 주말 동안 활동하기 좋은 날 이어지겠습니다. 김령은 기상캐스터가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하늘이 화창한 가운데 낮부터 추위도 누그러지겠습니다. 아침까지는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르겠는데요. 아침 기온 대구 0도, 안동 영하 1도, 봉하는 영하 4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구와 안동 낮 기온 15도 가리키는 등 대구, 경북 전 지역이 영상 10도를 훌쩍 웃돌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도 무척 크니까요.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날이 좋아지면서 미세먼지도 조금씩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이지만 아침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낮 최고 기온 20도를 가리키겠고요. 그만큼 활동하기 좋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구미의 일본계 기업 아사이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 170여 명이 직장을 잃은 지 오늘로 천일입니다.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은 아직도 복직시켜달라며 거리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3년째 현재 진행형인 그들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양관이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대전화 액정을 만드는 한국 아사이글라스 앞에는 천막이 있습니다.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이 공장 안 일터가 아니라 천막으로 출근한 것이 어느새 천일입니다. 2015년 6월 비정규직 노동자 170여 명이 거리로 내몰린 것은 노동조합을 만든 지 한 달 만. 최저임금에 맞춘 월급에 점심시간은 20분. 부당한 처우를 개선해보려고 만들었지만 일터에서 쫓겨났습니다. 생계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많이 저희들이 겪고 있죠. 그래서 그래도 전국에 많은 저희들을 지지해주는 연대 동지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사이글라스는 이들이 사내 하청 직원이기 때문에 해고가 아니라 계약 해지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 아사이글라스가 하청업체 직원들을 불법 파견 형태로 사용한 것이 맞다면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회사를 처벌하라는 의견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해고 노동자들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곳은 정치권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미시에서 유치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구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구미시장 후보, 시의원 후보까지 아사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달라는... 아사이글라스 회사는 노동부가 내린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과 17억 8천만 원의 과태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양관희입니다. 채용비리의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박인규 대구은행장을 둘러싼 각종 비리가 종합 선물 세트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은행 안팎에서 책임지고 그만 물러나라는 요구가 커지자 박인규 대구은행장은 은행장직에서 물러나고 DGB 금융지주 회장직은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인규 대구은행장이 오늘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은행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조가 직원 1,700여 명 가운데 77%가 행장 퇴진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한 뒤였습니다. 하지만 대구은행의 실질주인인 DGB 금융지주 회장직에서는 물러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부로부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계속 이걸 유지할 경우에 직원들의 피해가 점점 더 커질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즉각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태를... 퇴진 요구는 은행 밖에서도 거셉니다. 시민단체는 오늘 대구은행 주주총회에 참석해 박인규 행장 퇴진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소액 주주에게 6만 3,300주를 위임받았습니다. 박인규 행장과 피의자들을 다 해임시키고 또 문제를 이렇게 방치하고 제 역할을 하지 않은 임원들의 인선도 반대를 할 생각입니다. 신용과 안전성이 생명인 금융기관이 비자금 조성과 채용비리 같은 부정과 부패를 덮고 가기에는 논리도 명분도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박인규 행장에 대한 퇴진 요구가 은행 안팎에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열리는 주주총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채용비리협의를 받고 있는 대구은행 전현직 인사 담당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구 지방법원 이준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어제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 A씨 등 2명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들이 범죄 사실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대구지검은 이들이 채용비리와 관련해 범죄를 상당 부분 인정한 만큼 채용비리 전반에 대해 수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낙동강 수역이 요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달 영풍재련소의 폐수 유출 이후 환경단체들이 재련소 폐쇄를 촉구하고 있고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지었다는 영주댐은 벌써부터 녹조 현상이 시작됐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풍석포재련소 폐수 유출 이틀 뒤 재련소 하류 4km 지점의 낙동강 수역입니다. 돌틈 사이로 물고기 수십 마리가 죽어있고 기형적으로 배가 부른 버들치가 힘없이 드러눕습니다. 붉은 빛을 띈 강물, 그 바닥에는 정체모를 퇴적물이 두껍게 쌓여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오랜 시간 누적돼 온 오염으로 재련소 조업 중지를 넘어서 전면 영업정지와 나아가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이 낙동강, 어머니 저쪽이 아닙니까? 여기서 피고름이 나도 전부 묻어주는 관계기관이라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번엔 4대강의 마지막 댐인 영주댐. 상류 10km 지점 유사 조절지부터 진녹색의 물길이 길게 이어집니다. 고온 탓인지 지난해보다 두 달 앞서 녹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3년째 반복되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어 환경부와 수공은 최소 수위만을 유지한 채 완전 방류를 통해 녹조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현상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지금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영유댐을 철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댐 개발과 재련소 운영 등으로 인해 영남권 1,300만 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이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고려 때 만들어졌지만 크게 훼손됐던 경주 읍성이 차츰 복원되면서 옛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라 유적에 가려졌던 고려와 조선시대 유적이 관광자원으로 거듭낼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세월을 간직한 검은색 돌과 아름들이 고목. 이곳이 오래된 성터였음을 보여줍니다. 옛 성벽과 연결된 곳에는 새 성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방을 살피던 물루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처음 만들어진 경주 읍성은 몽고 침략과 임진왜란 때 크게 파손됐고 조선 영조 때 마지막으로 개축된 뒤 허물어졌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읍성 복원에 나선 경주시는 지금까지 600여억 원을 들여 동쪽 성벽 300여 미터를 복원했습니다. 공사 중인 물루와 성벽 담장도 올해 안에 완공하기로 했습니다. 경주 시민의 힘으로 복원을 되어서 또 새로운 조선시대의 경주 역사를 재조명한다는 데서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는 2030년까지 280여억 원을 더 들여 동쪽 성벽 160미터와 북쪽 성벽 600여 미터를 더 복원하고 북쪽에도 물루 하나를 더 만들기로 했습니다. 경주 읍성 둘레는 2.3km, 주민 밀집 지역이라 남문과 서문까지 복원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하지만 동북 성벽과 물루 복원만으로라도 신라 이후 천년을 상징하는 의미는 역사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철성입니다. MBC 뉴스 김철성입니다. 대구 직업은 교원 임면과 관련된 소송에서 학교장이 변호사비를 교비로 지급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고, 홍 총장이 그 전에 교육부 질의와 법률 자문을 거친 사실이 확인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8시 50분쯤 문양에서 영남대 방면으로 가던 대구 도시철도 2호선에서 탑승객 72살 A씨가 내당역 부근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A씨는 승객과 119 구급대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한편 기관사는 환자 조치를 위해 내당역에 전동차를 15분가량 정차했다가 밤 9시 5분쯤 지하철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도청 신도시로 2주가 몰리면서 하나뿐인 초등학교의 과밀 학급 문제가 골칫거리였는데요. 겨우 교실을 늘려 개학은 했는데 이번엔 방과 후 과정이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청 신도시 초등학교에서 열린 올해 첫 학부모 설명회. 학교 측이 방과 후 과정 파행을 해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합니다. 우리 학교의 방과 후에 기대가 확 떨어져가지고 모두 사유의 시장으로 내몰리지는 않을까. 방과 후 과정 가운데 피아노 수업을 살펴봤습니다. 피아노가 18대인데 수업은 35명이 참여해 절반씩 교대로 피아노를 치는 구조입니다. 피아노만큼은 아니어도 한 과정에 25명 이상 등록해 사실상 과밀 학급에 준하는 과목이 10여 개에 이릅니다. 일부 과목은 수업 진행조차 제대로 안 되면서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35명 정도 선. 너무 많아. 엄청 많아요. 너무. 시간대가 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어요. 시간대가 너무 안 맞으니까. 해법은 방과 후 과정 수를 더 늘리는 건데 오후 방과 후 과정에 내줄 교실이 더 이상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도청신도시의 유일한 학교인 이곳의 학생 수는 경북 북부에서 가장 많은 1,100여 명으로 정원을 이미 200명 초과했습니다. 수첨을 통해서 아이들을 줄이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선생님 수를 늘리고 또 교실을 좀 더 지적을 해서 아이들을 더 많이 받자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천세대가 넘는 신도시 신규 입주로 전학생이 급증할 경우 2학기 때도 방과 후 과정 파행이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홍일학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대구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민주당은 당 외부 인사 10명을 포함해 15명으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내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지방선거 출마 후보 신청을 받고 심사에 들어갑니다. 경주경찰서는 마약을 몰래 들여와 판매하거나 퇴악한 혐의로 32살 A씨 등 태국인 7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1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과 신종 마약 10억 원어치를 태국에서 김해공항으로 밀반입해 경남과 충북 등지를 돌며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회 신도 10여 명에게 투자 사기를 벌여 46억 원을 가로챈 전 대구의료원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법 형사 1부 박준용 부장판사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71살 최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사기 피해자 3명에게 9억 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구 중구의 한 교회 신도 13명에게 대구의료원 주차장 관리와 장례식장인 국화원 매점에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2.5%를 배당금으로 준다고 속여 4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전과 인근 주민들의 질변 관련성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밀 역학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주변 주민 가운데 암 환자와 소아,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원전으로부터의 거리와 주거 형태, 개인별 특성 등을 반영한 방법을 사용해 조사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원안위는 올해 상반기까지 공청회를 거쳐 여론을 수렴해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오는 2020년부터 5년 동안 추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영덕 대계축제가 시작되면서 대계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영덕 강수수협의 마리당 대계 위판가는 10cm 안팎의 작은 대계는 2만 원선, 중간 크기는 4만 원선, 대형 박달대계는 13만 원 안팎으로 수요가 많은 중소형 대계 가격이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수협은 대계 축제 기간에는 대계 소비가 급증하는 데다 최근 며칠간 바다 날씨가 좋지 않아 대계 공급 물량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협은 대계 공급 물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수협은 대 więcej 빼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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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